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주문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의상이랑 칼라를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뒷면에는 60수면으로 얼굴에 닿는 부분은 면지 써드렸고요 겉지는 이렇게 얇고 숨쉬는 원단이라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깝깝하지 않고 그리고 사이즈는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한쪽에 고유의 마크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5개 주문하셨는데 한결은 서비스로 6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